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따스한 봄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봄나들이 하기 좋은 5월의 각디별 운세를 알아볼텐데요. 재미로만 봐주시고 5월달을 보람차게 보내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쥐띠는 평범한 한 달이네요. 연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따라가는 것이 좋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 금전거래는 좋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인데요. 언젠가 해야 할 지출이 있다면 이번 달로 당기시기 바라고 돈을 많이 휴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의미 없는 소비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하는 일은 나쁘지는 않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알리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는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되는 달인데요. 누구를 만나도 좋은 달이며 설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달인데요. 본인을 위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윗사람과의 문제에서 좋은 일들이 기대되는 달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연구나 공부에 좋으며 서류나 문서의 문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자신이 진행하거나 활동해오던 일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달이며 특히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투어서는 안 되는데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일과 관련된 새로운 진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 남성은 처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은 자녀와의 관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토끼띠는 일이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달인데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달이니 중요한 일이 계획되어 있다면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 나가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금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이번 달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달인데요. 일에 대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유입되는 달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으며 행운은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달인데요. 만남도 역시 윗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와 관련된 흐름도 나쁘지 않고 공부나 연구 등 자신이 해오던 분야에서도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 달이 됩니다. 뱀띠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의 문제에 개입되는 달인데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죠.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 없는 달인데요. 가볍게 시간을 보내는 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서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고요. 흐름은 평범한 달이며 내 고집은 강해지는 달이지만 큰 피해는 없으니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는 마음이 흔들리는 달이죠. 한 곳에 일정하게 머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겠지만 이번 달은 자중하는 것이 좋고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억지로 괴핵을 만들 정도로 좋은 달은 아니므로 편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좋으며 일정은 상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고 고집을 부려야 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으며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띠는 결론을 내리기에 좋은 달은 아닌데요.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상의 일이 계획되어 있다면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외부의 기운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달인데요. 특히 자신이 책임지던 일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가 잦은 달이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달이고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이니까 소속한 곳이 있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원숭이띠는 부담스러운 책임도 손쉽게 해결되는 달이죠. 본인만 나서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인연이 생기며 여성은 남성을 만나기에 좋고 직업적으로나 소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는 달이며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밖으로 드러나는 달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달이니까 의미가 없는 곳에서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식으로 인해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닭띠는 재미있고 즐거운 의무가 부여되는 달입니다. 자신의 지위도 위치도 좋은 달이니까 혹시 일이 주어진다면 그 일로 인해 칭찬받을 일이 생기며 행복한 의무감이 있으니까 고생하고 보람이 있는 달입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거나 시간을 들인 만큼 행복한 일이 생기는데요. 여성은 남성을 만나기 좋은 달이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닭띠는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릴 수 있으니 감정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동료나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시고 기분이 상할 수 있으나 이번 달은 꾹 참아야 하며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에 알던 사람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 가급적 중요한 약속은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문서나 계약관계를 의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끝으로 돼지띠는 자신이 담당했던 것 혹은 책임졌던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오는 달이죠. 실수가 많은 달이니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연인들이나 기원자들은 배우자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소한 말실수도 조심해야 하고 특히 남성은 여자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을 다루는 사람은 결정하기에 좋은 달이 아니며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기 바라고요. 결혼한 여성이라면 시댁적 어른들의 변동 변화를 잘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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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